그래서 그렇게 딱 얼굴이 그렇게 이쁜가? 그러면은 정말이 한 장단이 들어간 다음에 제가 훈안간을 해드릴게 자 시작! 동궁 딱궁 딱딱 궁궁 궁궁궁 남평천지 붉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남부로 건너갈제 성양읍 주둔 내 눈 고성읍 비쳐짓고 고사하여 아침만개 영안개 영안을 불러질래 제 이르신 우리 성군 내 약은 내 약은 왕은 어린 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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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 풍명파람이 과장 부어들봉 높이소사 주구 풍명파람이 주구 풍명파람이 주구 풍명파람이 주구 풍명파람이 주구 풍명파람이 수다 모르고 밀드로 각색으로 접으지 않으니 다만 웃김실이 욕하지가 아시옵바다 풍속은 화순이오 인심은 화멸이니 편한 부주 저기는 영광이라 장평한 촌상 구안을 일삼짓 나동봉산을 나가리라 고장 경제 통곡이로 문화가 강리대 상권원 진도도 걷어든 갈지 금구어 그 멀리로 쌓인게 김제로다 고장 공사 고장 고장 백성 피 사이가 불렀으니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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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직 컨닝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박자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뒷복을 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집중하셔서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죽머리를 한 번 더 하는데 한 번 더 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